안녕하세요. 키드타임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. 자 오늘은요. 그 유명하신 헨리 포드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. 자동차 왕이라고도 하고요. 이제는 포드 자동차라는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상징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동차의 대중화에 기여한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. 네. 자 헨리 포드가 누구일까요? 1903년도입니다. 무려 엄청난 옛날이네요. 헨리 포드는 1903년도에 포드 자동차 회사를 시작한 그렇죠. 아주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. 좀 설명이 길어요. 우리가 그냥 He was a successful businessman 이렇게 써도 되겠죠. 성공적인 사업가였어요. 그런데 사업가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분은 특별히 자동차 회사를 시작하신, 만드신 그런 사업가였다라고 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붙었습니다.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비즈니스맨이건, 닥터이건, 티처이건, 아니면 그냥 a woman or a man 상관없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. 라고 설명을 붙여줄 때 우리가 뒤에 특별히 이제 절이라고 하죠. 그렇게 나올 때 연결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. 여기서 바로 후 라는 단어가 연결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관계대명사라고 하죠. 앞에 사람이 나왔을 때는 후 를 써주고 물건이나 사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동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which나 that를 써주는 것이 원칙이죠. 물론 여기도 that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때는 이것을 누구라고 해석하지 않죠. 이렇게 Ford Motor Company를 시작했던, 시작한 아주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.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. At the time, cars were very expensive. 지금도 차가 당연히 싼 건 아니죠. 그런데 여러분 1903년도 20세기 초에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? 굉장히 특권층, 아주 부유한 사람, 왕, 귀족 이런 사람들만 사실은 가질 수 있고 탈 수 있었겠죠. 그 당시에 차는 매우 비쌌습니다. Expensive, of course. But Ford found a way to make cars at a lower cost. 그런데 이 헨리 포드는요. 이러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. 라는 거죠. 차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을 텐데 만들 때 너무 돈이 많이 들면 우리가 그거를 손해를 보고 가격을 매길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포드는 더 낮은 비용으로 차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. 자 우리가 비용이라는 건 영어로 cost를 할 수 있는데 낮은 비용, at a low cost. 근데 더 낮은 비용, 지금 만들고 있는 것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해서 at a lower cost 이렇게 줄 수 있겠죠. He invented the assembly line. 자 그러면 헨리 포드가 어떻게 차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? 바로 그 비법은 여기서 나와있지만 조립 라인이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기계 같은 걸 만들 때 혼자서 다 이걸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부품 하나만 넣어두면 그 다음 라인에 있는 사람이 다른 것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 컨베이어 벨트가 쭉 지날 때 마지막 끝에서 완성품이 나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. 자 이런 조립 라인은 assembly line이라고 합니다. So in it, 그 조립 라인 안에서 each worker has one job. 각각의 노동자는 각각의 자기가 맡은 일을 갖게 됩니다. 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요즘엔 또 사실 assembly line이 있겠죠. 이제는 많은 것이 아마 robot으로 대체가 되었겠지만요. After they add something to the product, they pass it on to the next person in line. 자 assembly line, how it works.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. 자 일단은 원 워이컬가 뭔가를 그 제품에다가 딱 더 해요. 그쵸? 뭐 제품, 부품을 갖다 넣은다든지, 낀다든지. 그리고 그 다음 라인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줍니다. 자 뭔가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거 pass on, pass something on to someone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자 이렇게 assembly line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could be made.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요. 그리고 노력이 더 덜 든다는 거죠. less effort. 더 작은 노력으로 제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. 자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각 사람의 이 일도 조금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빨리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었겠죠. This is how cars became cheaper. 자 그래서 자동차가 저렴해진, 싸게 된 것이죠. Many factories today still use assembly lines. 참 놀라운 것은 그 20세기 초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아이디어가 지금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.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공장들을 factories, 그 assembly line을 쓰고 있습니다. Like I said before, 이제는 그 workers들이 많은 부분이 must have been replaced by robots, I think, or machines. 이렇게 대체가 되었겠죠. 자 오늘의 quiz time. 첫 번째 문장을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. 기억하시나요? 우리가 relative pronoun,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보통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 쓰는 그 단어를 얘기를 하고요. 이렇게 뒤에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은 relative clause, 관계사 절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렇게 앞에 사람이 나왔을 때는 뭘 쉴 수가 있다? who를 쉴 수가 있습니다. 이 who는 that으로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. Alright, this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